PBA에서 사용되는 169 또는 347 포메이션의 초구 배치입니다. PBA 초구 2-1과 비슷하지만 뒤돌리기의 경우 좀 더 짧은 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떤 해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뒤돌리기 짧게 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3쿠션째 10포인트 정도에 들어와야 하는데 내공의 위치상 이런 궤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전을 사용하면 반드시 길게 실패하는 배치입니다. 두껍게 끌어치면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으므로 두껍게 끌어치는 방법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뒤돌리기를 친다면 어떻게 치는 것이 좋을까요? 중하단 당점으로 회전을 억제해서 잘 끌어치는 방법과 그림처럼 중상단 당점으로 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중상단 당점에 빠른 속도로 쳐서 그림과 같은 계적으로 득점하는 방법이 조금 더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속도가 빠르므로 미끄러운 테이블에서는 쉽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빨간 공의 왼쪽을 치는 앞돌리기 4쿠션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돌리기는 1분의 1에 가까운 두께에서 쳐야 하는데 어떻게 치더라도 빨간 공이 3쿠션 후에 노란 공 쪽으로 수렴이 되면서 키스를 내거나 내 공을 방해하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뒤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3뱅크샷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쿠션째 10, 22, 22 정도에 들어오면 될텐데요. 원쿠션에 입사하는 입사각이 예각이므로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쿠션이 비교적 가까이 있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치면 쿠션의 반발 때문에 튕겨서 짧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30에서 출발하여 8을 노려서 치면 30, 8, 3쿠션째 22로 들어오는 괴적으로 쳐야 하는데요. 회전량의 경우 원팁에 너무 느리게 치면 쿠션에 먹히면서 길어질 수 있고요. 너무 빠르게 치면 튕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로 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8 9 감사합니다.